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는 운동을 찾았다! 몸매 전진! S라인 웨이브 운동! 몸매 만들기의 최적화! 독일에서 왔다! 독일 진머만! S라인 슬랜더! 허리살이 금세 자빠질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와, 운동 효과 진짜 대박이에요. 좌로, 우로! 내 몸을 리드미컬하게! 복부는 기본! 옆구리 자극 운동! 허벅지 바깥쪽 자극! 허벅지 안쪽살 자극! 종아리를 가늘게! 전신에 S라인을 그려주는 효과! 일명 콜라병 몸매의 주인공! 국제대회 비키니 1등을 차지한 S라인 미녀! 이처롱 강력 추천! 독일 진머만! S라인 슬랜더! 올라만 가면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쉽고 편하게 운동이 됩니다. S라인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S라인 슬랜더가 가장 효과적이죠. 힘든 스테퍼가 아닙니다! 올라가면 자동 반동 운동! 과학적인 시소 원리를 이용! 슬라이딩 휠이 반복 리바운딩 되면서 좌우로 S라인 운동! 톡부, 허리, 허벅지, 총알이! 자극 효과! 나이 많아! 운동 못하는 분도! 균형 밸런스 유치!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재미있게! 지루함 없이! 놀라운 S라인! 이건 진심! 새로이 환생한 기분! 제가 뱃살을 평생 달고 살았는데 S라인 슬랜더가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발 흔들며 상체 운동 동시에! 음악 들으며 춤추도 시! 에어로빅 효과! 마치 달리기! 경보하듯! 유산소 운동도 훨씬 즐겁게! 시소처럼 양발을 왔다 갔다! 관절에 무리가 없어! 어르신도 굿! 시간 변수! 칼로리 체크! LED까지! 무거워! 이동 불편! 공간 차지! 노! 나나 서있을 공간만 있으면 좁은 원룸! 좁은 방에서도 얼마든지! 운동기구 사면 자료도 많이 차지하는데 S라인 슬랜더는 작고 운동 효과도 정말 좋아요! 독일의 정밀한 기술력과 노하우! 독일 진머만! 몸매도 슬림하게! 가격도 슬림하게! 이보다 더 저렴할 수 없다! 50% 할인에 추가 2만원 더 할인!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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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독일 진머만! S라인 슬랜더! 소음 방치 매트! 이 모두가 한 달 26,334원! 한 달 26,334원! 매일 10일간 체험 후 뱃살, 허리살 전혀 안 빠진다면 100% 전에 환불 포장! 독일 진머만! 정품 로고 확인 필수! 도움질 자신감으로 5년 AS 보장의 혜택 가치! 쉽고 재미있는 운동을 찾았다! 몸맵 전체! S라인 웨이브 운동! 몸맵 만들기에 최적화! 뱃살, 허리살이 죽어도 안 빠지는 운동! 제 옆구리살 평생 달고 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예쁜 원피스 입을 씻을 것 같아요. 체중이 급격히 늘어난 운동! 잠깐만 해도 체중이 쫙쫙 빠지는 것 같아요. 쉽고 재미있는 운동 찾는 분!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뱃살, 허리살, 출렁살, 늘어진 살! S라인을 망가뜨리는 살, 살, 살! 다 벗어 던지십시오! 힘든 스태프가 아닙니다! 올라가면 자동 반동 운동! 과학적인 시소 원리를 이용! 슬라이딩 휠이 반복 리바운딩 되면서 좌우로 S라인 운동! 덕부, 허리, 허벅지, 총알이 자극 효과! 독일 침범한 S라인 슬렌더! 다리 힘으로 누르는 스태프와 달리 올라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복부, 허벅지 힘으로 누르니까 자연스럽게 S라인 운동이 됩니다.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힘든 운동은 잊자! 쉽고 재미있게! S라인 운동과 근력 운동! 전신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국제대회 비키니상 1등! S라인 주인공 이처롱 강력 추천! 독일의 정밀한 기술력과 노하우! 독일 진머만! 몸매도 슬림하게! 가격도 슬림하게! 이보다 더 저렴할 수 없다! 50% 할인에 추가 2만원 더 할인!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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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독일 진머만! S라인 슬렌더! 손방지 매트! 이 모두가 한 달! 2만 6천 3백 3십 4원! 한 달! 2만 6천 3백 3십 4원! 매일 10일간 체험 후 뱃살, 허리살 전혀 안 빠진다면 100% 전에 환불! 독일 진머만! 정품 로고 확인 필수! 도움칠 자신감으로 5년 AS 보장의 혜택까지!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